들어와, 들어와. 어우, 예쁘다. 여기가 자기 집이야? 너무 좋다. 다은아. 어, 니들 들어왔었네? 야, 야, 야. 인사해. 내 걸프렌드.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오빠 방 구경 찍어줄까? 어? 잠깐만. 여보세요? 오빠, 나야 소영이. 어어, 그래. 웬일이야? 어, 나 지금 오빠네 집 근처에 와있거든? 근데 집이 몇 동 몇 호지? 옛날에 한번 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암튼 내가 지금 오빠네 집으로 갈게. 저, 저기 그러지 말고 내가 금방 나갈 테니까 집 앞에 카페 있잖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 어떡하지? 그 대신 내가 정류장까지 바라들어줄게. 빨리 가자. 서영이 아니야. 어떡하지? 왜 안 가? 아, 왜, 왜, 왜. 자기야, 왜 그래? 왜 울어? 아니, 갑자기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나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 있었는데. 자기야. 자기야. 나 너무 눈물이 아프를 바래가지고. 도저히 자기를 못 따라다줄 것 같아. 아니야, 됐어. 나 혼자 가도 돼. 자기 너무 촉하다. 미안해. 자기야, 빨리 가. 빨리 가, 자기야. 어, 갈게. 빨리 가, 아버지. 오빠. 비 오는데 괜찮아? 우산 주고 갈까? 누구게? 다운 오빠? 어떻게 알았어? 아휴, 정말 깜짝 놀랐잖아. 아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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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니, 카페에서 기다린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 집 쪽으로 와. 괜히 커피값 아깝잖아. 근데 오빠는 왜 저쪽에서 와? 아휴, 정말 깜짝 놀랐잖아. 어? 어, 너 마중 나왔지. 너 오면 깜짝 놀라주려고 나 아까보다 거기 숨어 있었어. 정말? 아휴, 몰라 몰라. 소영아, 우리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데 가자. 저쪽 가자.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카페야. 그냥 오빠는 집으로 가자. 나 오빠 집 어떻게 변했는지 구경하고 싶어. 어, 우리 집? 가자, 얼른 가자. 아니, 저기 친구들이 많이 놀랄 텐데. 얼른 가자. 들어와. 여기야? 니들 여기 집에 있었네? 저기 얘들아 인사해. 내 걸프렌드. 그리고 이쪽은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언니 남자친구 있다봤죠?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남자친구? 저기 실은 너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는 건데. 내 남자친구 여기 헬스클럽에 있다. 어머, 왜 놀래? 내 남자친구도 여기 헬스클럽에 있어요. 어머, 같이 운동하는 남자야? 아니요. 언니는 같이 운동하는 남자예요. 아니. 혹시 성이 어떻게 되는데? 성? 성윤이요. 어? 나도 윤인데. 넷. 그럼 그다음은? 그다음은? 다요. 나도 다. 어? 아, 세상에. 자, 앞에 힘주고 그렇지. 일곱. 다시 천천히. 여덟. 나왔어요? 뭐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 다 알았어요? 아. 나쁜 놈. 나쁜 놈. 왜 들어오고romagnet 뉴스 writes. yards이라고 어디서 진짜 오잘나가 있을까? 뭐 하는 거지. acht은ittel운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